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예고한 대규모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남대병원을 포함한 충청 지역의 여러 의사들이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혁 기자입니다. 감염과 호흡기, 내과 등 여러 곳에서 휴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에서 교수들 중 17% 이상인 자볼 6명이 개인 휴가 등의 이유로 휴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전의 대학병원인 성모병원에서는 전체 137명의 교수 중 6%가 휴진에 참여합니다. 중증 환자들은 병원 의존도가 높아 휴진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에서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처방전도 못 받고 약도 못 먹는다. 그 죽으라는 거냐라고 휴진 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내포 신도시에서도 휴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소아 청소년과 관련된 병원이 두 곳밖에 없는 내포 신도시에서도 모든 병원이 휴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을 곳이 없어 걱정입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의원 2,400여 명 가운데 대전에서는 4%가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대전이나 세종과 달리 사적 병원들의 휴진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보령과 서천 같은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내일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의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